네 이재명 공소장엔 이런 제목을 붙여봤는데 조선일보가 오늘 단독으로 이재명 대표 대북송금 의혹 사건과 관련된 공소장 내용을 상당 부분 공개를 하는 일면 그 다음에 속지에 있는 기사까지 포함해가지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불법 대북송금 형의로 기소를 하면서 향후 재판에서 창과 방패 검찰과 이재명 쪽 변호인 양측 간의 치열한 수싸움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검찰의 창작소설 검찰이 소설을 쓰고 있다라는 이재명 대표의 주장에 맞서서 검찰도 칼날을 갈고 있는데 매섭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공소장이 일부 공개가 됐는데 과연 이재명 대표가 어떤 방어 전략으로 맞설지 기대가 됩니다. 먼저 대북송금 사건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을 듣고 자세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쌍방울 팬티를 입었다는 이유만으로 경기도의 대북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를 대신 떠안았습니까? 조폭 출신의 사업가와 결탁하여 자신의 방북이 수포로 돌아갈 것을 우려해서 결국 쌍방울 회장 김성태에게 그 돈을 대신 내게 한 겁니다. 얼굴도 모르는 조폭 우패 기업과 함께 100억이나 되는 벌금을 북한에 대신 내 주라고 하는 그런 중대 범죄를 저지를 만큼 제가 어리석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 쌍방울과의 인연은 물론 이와영 전 부지사가 나몰래 독단적 이렇게 추진을 한 사업이다 하고는 있습니다만 공소장을 보면 배치되는 정황이 속속 드러난 상황입니다. 당시 북한 인사와 전화환담을 계획을 했다. 그리고 그 무슨 말을 할지 준비도 있었다. 뭐 이런 보도가 있는데요. 좀 구체적으로 알아봅니다. 최지원 기자. 이재명 대표가 북한 리종역 조선아태의 부위원장과 전화통화를 할 계획을 세운 게 지난 2019년 7월 24일이었죠. 이날부터 열렸던 2차 아태 평화번영 국제대회 때였다. 이렇게 검찰이 보고 있습니다. 당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으로 남북관계가 다소 경색된 국면이었는데 북한은 이미 쌍방울로부터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를 받고 또 방북 비용도 추가로 받기로 해서 그렇기 때문에 국제대회의 대표단을 파견한 것이다. 이렇게 봤거든요. 이재명 대표는 리종혁 부위원장에게 전화를 해서 지난번 평양 초청하신 것 잊지 않고 있다. 다음에는 평양에서 만나길 희망한다. 이런 말을 하려고 했으나 통화가 성사되지 않았다고 공소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필리핀에 있었던 이화영 씨 등이 송명철 조선아태의 부실장으로부터 이재명 지사가 오게 된다면 김영철, 최룡해 등 북한의 고위급 인사 둘 다 공항에 나오고 최신형 헬리콥터와 차량도 준비하겠다는 구체적인 의전 계획까지도 전달받았다고 합니다. 검찰은 이 행사 직후에 김성태 전 회장이 약속한 300만 달러 중 70만 달러를 북한 리오담에게 전달한 것으로 파악을 했고요. 이재명 대표는 이에 대해서 검찰에 이화영 씨가 나몰래 독단적으로 추진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까지 지금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최 기자 말하고 있는 그 내용 중에 보면 리종혁이라는 조선아태위 부위원장이 나오는데요. 올해 나이가 87세, 예전 계산법으로 하면 88세입니다. 북한의 대남 창구 중에 최고위직 중에 한 명이고 리종혁은 김정일과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동창입니다. 김정일의 부인 중에 한 사람인 성혜림이 리종혁의 형수가 되는 사람입니다. 물론 형수였다가 이혼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김정일하고 또 이렇게 만나기도 했는데 아무튼 그래서 리종혁이라는 북한의 최고위급 실력자를 계속해서 이재명 경기지사는 만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되돌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대표가 리종혁과 전화환담을 계획할 당시 필리핀에서는 어떤 얘기가 오가고 있었느냐 살펴보면 당시 이화영 부지사와 북한의 송명철이 만났습니다. 송명철은 리종혁급보다 한참 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선아태위에 있는 부실장급입니다. 물론 실장도 따로 있는데요. 송명철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지사가 오면 김영철, 최룡해, 북한의 최고 실력자 그룹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직접 이재명을 맞이하기 위해서 의전도 하고 마중도 나오고 공항에도 나오고 그다음에 최신형 헬리콥터 동원하겠다. 북쪽에서 쓰는 말 중에 최신형이라는 말에 저는 잠깐 관심이 가던데요. 그러니까 저기는 낡은 헬리콥터나 차량들이 많아서 최신형이라는 말을 강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지 않았는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최백목 국장께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재명과 이화영 지사와 부지사 역할 분담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저는 역할 분담이라고 보지 않고요. 이화영 부지사가 이재명 지사의 지시를 받아서 집행을 하는 대북사업의 총괄 책임자죠. 사실상 그 지시사항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한 겁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사와 부지사의 관계는 대등한 관계가 아닙니다. 그렇죠? 이화영 부지사를 이재명 지사가 임명한 사람 아닙니까? 임명했을 때 원래 저 자리가 남경필 도지사 시절의 연정 부지사 자리입니다. 요즘으로 얘기하면 정무부지사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이름을 평화부지사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당선되자마자 바꾼 거거든요. 그 얘기는 대북사업을 앞으로 하겠다. 그게 2018년 7월이에요. 그러니까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화영이라는 대북사업 경험자를 평화부지사로 갖다 앉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는 역할 분담을 할 관계가 아니고요. 이재명 지사가 시켜서 이화영 부지사한테 이런 걸 하라 이렇게 얘기한 거고 그 이후에 2018년 7월에 보면 이재명 지사가 자기 취임한 직후에 업무 지시를 내립니다. 경기도에. 대북사업은 정기보고를 별도로 하고 자기한테. 그리고 월말마다 종합적인 추진 상황을 본인한테 제출해라. 이런 지시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철저하게 이재명 지사의 지시에 따라서 그리고 뜻에 따라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집행을 했을 뿐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말을 바꾼다면 위아래가 분명한 한몸처럼 움직였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그런 거죠. 그리고 이재명 지사의 지시가 없었다면 이화영 전 부지사는 대북사업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당시 이재명 지사와 리종혁 부위원장은 전화환담이 불발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해 11월 일산에서 경기도 일산 경기도 고양시 일산입니다. 경기도와 대북협력단체. 여기서 대북협력단체는 이제 우리 한국 쪽에 그쪽이 공동주체를 한 교류 행사가 있었는데요. 당시의 모습을 보시겠습니다. 평화의 시대에 우리 경기도가 남북 간 경제협력 또 평화와 교류의 중심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가 기여한 거죠. 오늘 좋은 거 봤습니다. 구체적인 사업 얘기는 없었나요? 옥류관 분점이라든가 이런 거. 세부적 사업 얘기들은 좀 다음 기회에 하는 것으로 했고 실질적 교류 협력이 좀 돼야 되는데 제재 국면 때문에 아쉬워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우리 대표단을 초청하고 정중히 맞아준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 안부수 선생과 경기도지사 리재명 선생 따뜻한 통포해적 인사를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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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